미 백악관도 확장 억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면서요. 여기서 충분한 신호라는 게 뭘까요?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보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인 확장 억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미국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겁니다. 무엇보다 한국민이 확장 억제가 증대됐다고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공동성명에 명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백악관은 또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감사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도감청과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유감 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